트로피가 참 이쁘게 생겼네요. 감사합니다. 이철민 감독님, 그리고 트로피와의 모든 스태프분들, 고생 많이 하신 배우님들,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말벌지에 대한 태영이 형, 다들 저희가 문이 닫은 폐 목욕탕을 현장으로 삼아서 촬영을 했는데요. 제가 엄청난 먼지 속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찍었습니다. 배우들, 조금이라도 목 보호해주고 싶어서 스태프분들 항상 물 열심히 뿌려가면서, 그리고 배우들도 한 공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.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